어? 버릅소리 죽으러 가겠슴 오케이 덕배 덕배 아니 근데 우지가 근접 괜찮아가지고 빠르긴 하지 후우 마무리 메모리 나이스 하나 더 있을텐데 붙던 메타 이게 어디임? 아까 3층에 있던 데 마무리해도 될 것 같긴 한데 어? 발검 소리 걔는 마무리했어요 윌로 나이스 오 좋다 올라온 계단이 어디지? 쟤이구나 16발 온다 온다 아까 소리 들렸네 왔다 왔다 나이스 여러분 여러분 곁으로 따라가겠슴 안돼 아 내 쪽이 왔어 아 이정도면 뭐 잘하네 아 이정도면